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분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이 아주 그렇게 이익을 많이 못 남기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의 여러분들 간판 스타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초년에 여러분들 주식을 샀던 사람은 돈을 꽤 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꾸준히 잘 성장했는데 최근 한 5년 정도는 주가가 많이 정체가 됐고 특히 지난해하고 올해에 소위 ai 열풍의 수혜주로서 대다수의 반도체가 포함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5년치를 보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사이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거의 못 벌었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겠죠. 삼성전자 대신에 미국의 tsmc 대만 반도체 같은 회사에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오프라인 유통에서 간판스타였던 이마트 주가거든요. 이마트 초위 주가 여러분들 거의 20만 원대였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계속 미끄러져 내리지 않습니까? 시작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가가 71% 정도 빠진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을 내놓으라는 기업들의 성적평고입니다. 물론 뭐 개중에 또 잘 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한국의 정시에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주식에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학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정시로 가는 겁니다. 정권 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일반 통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가고 나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미국 시장을 한 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다시 국장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제고 또 한국은 인구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시도 많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마침 이제 어제 코스피 한국의 상장 주식시장들이 10년 사이에 시총이 역주행했는데 절반 정도 50% 정도가 10년 사이에 기업의 시가총액이 쪼그라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편집하신 분이 제목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여러분들 제목을 붙인 겁니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 정도가 10년 전보다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죠. 상장 폐지 기업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기업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역동적인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정시에 돈을 대부분 한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대부분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죠. 손해를 본 사람들은 학을 떼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정시를 그다음부터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9월부터 시작해가 720개 종목 43.7%가 시가총액이 감소한 거죠. 물론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나 삼량식품 금양 이런 데서는 10년 전에 배가서 한 50배 18배 정도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코스피도 46.6%가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코스피에 여러분 779개 기업이 올라있네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여러분들 869개 기업이 올라있는데 357개 아마 미국의 정시는 한 4천 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357개 정도가 시가총액이 쪼그라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10년 전에 배가서 시가총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I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개별 투자자나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 500개의 지수인 S&P 500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초기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의 투자 능력을 심리적으로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보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냥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별 투자자는 물론이고 투자업계의 잔뼈가 굵은 내노라 하는 그런 전문 투자자들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 기존에 분석을 해보면 10년 이상 기간 동안 S&P 500을 초과하는 액티브 펀드 운용 수수료를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돈을 운용하는 전문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운용한 그런 액티브 펀드 또 반대는 패시브 펀드를 하지 않습니까? 액티브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20% 정도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이고 80% 정도는 그거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딱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개별 종목 투자해 가지고는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딱 그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믿지도 않으려고 하죠.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맞춰서 그냥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르게 하면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자동적으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게 된 분산 투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개별 기업 투자를 해 가지고 전문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개인 투자다든 간에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